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랑 디저트이고요. 저희는 케이크 위주로 해서 디저트를 제조하고 있는 케이크 제조업체입니다. 대초적인 것은 흑임자 가토 쇼콜라나 순수 우유 케이크처럼 무스 케이크 위주로 해서 많이 제품을 내보내고 있고요. 소비자들에게 니즈에 맞춰서 계속 변화를 줘가면서 디저트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제조도 하고 상품 유통도 하고 또 개발팀도 있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의 방향성을 트렌드를 많이 반영한 제품들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가격을 낮춰서 소비자들에게 낮은 상품을 제공하기보다는 좀 더 고품질의 재료를 써서 퀄리티 높은 제품으로 디저트 시장에서 미싱라이프를 선사하기 위해서 제품 컨셉을 개발해서 제조하는 업체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인은 케이크랑.com으로 오셔가지고 궁금하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 번호도 다 나와있고요.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아, 네. 디저트 시장에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맛있는 디저트로 고객들께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